기와봐 야 저거 뭐 뜨냐? 아니 아니 파도가 없을 때 다 뛰어야 돼 저거 봐 저 때 파도 없잖아 저 때 뛰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고 좀 그러니까 그 좁은 감안하고 기해지 나와봐 주니 형이 먼저 힘을 보여야겠다. 아니 형이 하는 거 잘 봐. 야 저 때 파도가 나갈 때 있단 말이야. 파도가 밀려도 날 때 샀겨야 돼. 괜찮아. 괜찮아. 김지훈이 물에 빠졌다. 빨리 틀어, 빨리 틀어. 이 뭔 개소리야. 아, 주님 빨리 끊어. 야 뭐 하냐 너. 박준영이 빠질 차례다 저번에. 야 잘 봐라. 박준영이 빠질 차례다 저번에. 박준영이 빠질 당근다. 박준현이 지금 빠질대요 잘 봐라 야 빠질덜린다 완전 잘 멋있어 완전 멋있어 나도 불안한데 야 지금 차서다 그냥 빠진다 생각하고 건너와 양말 벗어 양말 벗고 맨발로 양말 벗고 신발 빼졌다 양말 벗고 조금 젖어 건너와 그게 낫다니까 신발 안좋아 안 된다니까 그래 쟤 뭐 하냐 뭐 뭐야 빨리 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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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것 같아 안 빠질게 받아야할게 오우! 제일 안전하게 건너갔다 가면 안되겠다 위험하다 새끼 고양이 올라옵니다 야 니 친구들 아니야 깜둥 니 친구 깜둥, 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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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